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제로 끌려나간 일을 두고 민주당이 폭력 불법행위라고 규정지으며 경호처장 경질 등을 주장했습니다. 총선을 80일 앞두고 여야의 영입 인재 경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장세희 기자, 민주당이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 경호 의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국회의원 폭력 제압,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의원의 입을 막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입을 막았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석 부대표는 이어 경호처장의 경질이나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배진규 정의당 의원과 협의해 합동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기자, 22대 총선이 80일 남았는데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모두 인재 영입 경쟁에 들어갔어요. 네, 국민의힘은 내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추진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영입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오는 22일과 24일 민생과 경제 분야의 전문가 인재 영입식을 진행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강제로 끌려나간 일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패널 4분 모시고 자세히 짚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구권 정치 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재 바로 보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일과 관련해서 대통령 사과 그리고 경호청장 경질까지 오늘 오전 다시 요구를 했는데 배경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과잉 경호였냐 아니면 적절한 경호였냐라고 이야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어떤 경호 프로토콜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일단 강 의원이 대통령이 손을 잡고 놔주지 않고 본인 쪽으로 당기기까지 하고 그 앞에서 고성을 지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강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짓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영상이 여러 각도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단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나가던 그 상황에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는 사실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하진 않고 이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라고 대통령의 뒷머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 순간 그냥 들려나가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과연 진실에 기반한 것인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경우는 현직 의원이고 아니구를 떠나서 대통령이 가는 공간에는 소지품이든 뭐든 다 검사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과도하고 민주주의에 좀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경호처장에 대한 문책 요구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달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할 수가 있고요. 또 국회 대정부질문도 할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사장에서 거의 사실은 이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외치는 수준, 샤우팅 수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존재감을 저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 경호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어떤 통제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0.1%의 가능성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위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제압하는 게 경호처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상황을 보시면 그 행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행사였습니다. 전북도가 특별 자체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강승희 대통령의 무슨 말로 산 것도 아니고 소리 높여 그냥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대통령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행사장에서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손을 잡고 당긴 상황에 대해서 경호처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이 안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과잉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본인이 손 마이크를 하면서 계속 소리를 외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온 장소에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 행사장을 그렇게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자체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강성희 의원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먼저 순서 아닌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의 경호실에 했다. 만약 혹시나 대통령의 상황이 어려워졌다면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겠습니까? 저희 패널분들 입장도 좀 팽팽한데 당시 상황을 놓고 진실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손을 안 놔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강성희 의원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문제는 악수를 하고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놓아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상당히 6, 7척이 길었거든요. 계속 잡고 손을 계속 지르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분리를 시켰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도된 행동이었고 매우 무리하고 비상시적인 행동이었다.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달하기도 전에 경호실에서 저를 되게 압박했고 계속 밀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손을 잡아서 끌어당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강성희 의원의 태도가 무례하고 비상시적인 거 맞아요. 꼭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닌 거죠. 국회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고 당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고 저 지금 국정기저 바꾸라는 얘기는 숱하게 나왔던 얘기들이었는데 일단 강성희 의원이 왜 의원으로서 저런 행동을 했는가가 1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경호의 행동이 과연 과잉이었느냐 경호원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될 행동이냐 이 논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시민도 좀 팽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일단 분리시켜 놔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6, 7초를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분리시키는 게 맞아요. 손을 질렀으니까. 일단 이거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경호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과 강성희 의원을 분리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입을 막은 건 보기 좀 흉해 보여요. 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으로 어떤 위해를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입을 틀어막았다는 얘기는 일단 그 대통령이 듣기 좀 거북한 얘기를 또 하지 말라는 게 좀 있어 보인다는 거 하나하고 일단 분리시켜서 일단 퇴장시키는 건 좋습니다. 퇴장시키는데 퇴장시키는 건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 강성희 의원을 애워싸고 경호원 그리고 얼마든지 약간의 물리적 힘을 가하면서 데리고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어제도 봤습니다만 입을 막으면서 팔다리가 들려나가서 이렇게 쫓겨나가잖아요. 저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저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호법을 봐야지 알고 있고 또 경호처 내부에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프로토콘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합당했는지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여야가 공방하지 말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인을 소집을 요구했잖아요.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의 신분이 끌려 나갔으니까 그래서 운영인 소집에 응하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유감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진보당 이런 데서도 더 이상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또 맞다 아니다 과행이다 아니다. 이게 도대체 민생은 무슨 상황이냐고요. 정치 쟁점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그 대신 대통령실에서 조금 과하게 보인다는 정도의 그런 취지의 발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사지까지 들고 나갔어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건 제가 경호실에 오래 근무했던 간부 출신에게 취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호라는 게 하나는 경비와 하나는 호위인데 강성희 의원이 이렇게 팔을 당겼다고 했으면 이거는 호위예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접촉이 있으면 이게 폭력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호위죠. 그런데 그다음에 그것을 안 당겼다고 해도 그다음에 경비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간접이 이해예요. 그래서 가령 10시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누가 소리 지르면 당연히 막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때 동무위원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막 과함을 질렀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다 경호원들이 입을 맞고 퇴장을 시켰어요. 퇴장을 시켰는데 그때는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종종이 사과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거를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과함을 질르는 이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적절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때 당시 사건과는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비교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에게 과함을 질렀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함을 질르는 것 자체도 경호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최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또 정서를 고려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정치 쟁점화가 격화되는 거는 조금 자제가 필요하다. 이런 정리까지 해 주셨던 거고요. 또 다른 쟁점도 짚어보죠. 국민의힘의 박은식 비대위원이 호남 정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 비대위원을 왜 경제를 하지 않냐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박은식 비대위원에 대한 보도가 사실 오보였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근거 없는 음모론과 배우설로 거짓 선동을 일삼다. 명백한 가짜 뉴스임이 밝혀지자 침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저혈악이 짝이 없습니다. 모터 달린 입처럼 거짓 선동을 일삼다가 진실 앞에 개눈 감추듯 숨는 작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발 가짜 뉴스의 실체가 드러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또 다른 가짜 뉴스를 찍어내기 바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입니까? 가짜 뉴스 제조 공장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안 된 보도에 민주당이 논평을 냈고 여기에 정청래 최고위원도 또 말을 보탰던 거예요. 한 주간지가 이 기사를 썼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이 광주 음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주간지에 해명한 기사를 보니까 제보를 받고 기사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언론인이지만 이런 기사를 제보만 받고 씁니까? 박은식 위원한테 전화 한 통화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확인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박은식 위원을 이게 어떤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니까. 그러면 최소한 박은식 위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라고 전화 한 통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기사화를 시켰더라고요. 그걸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박은식 위원의 자신의 단톡방에 그걸 올린 거 보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무슨 그런 소리 아니냐. 당장 나가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굉장히 반발했다고. 오히려 반대되는 입장. 그렇죠.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언론사 같은 경우는 꽤 유명한 주간지인데 이런 식의 기사 확인도 하지 않고 쓰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국회에 가보시면 의원 보좌관이 9명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에. 그다음에 대변인실 가면 대변인실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내면 최소한 이 기사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차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발언. 만약에 이 박 비대위원이 이런 이야기 진짜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사보고 그냥 바로 논평을 냅니다. 또 최고위원이라고 한 분은 본인이 확인도 안 같이 그냥 바로 페이스북에 올려버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우리 정치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렇게 많은 사람 월급 주면서 보좌관 9명 2개 하고 수억 원 주면서 운영하는데 그거 하나 확인할 시간이 없나요? 그거 하나 확인해서 이 입장을 발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권을 줄이자는 겁니다. 저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사도 못하잖아요. 그냥 신문, 잡지 기사 보고 그냥 성명 넣어 놓고 논평 내고 상대방 비난하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 주소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민주당이 또 여기서 유감을 표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좀 이게 제대로 된 사과인가 하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일단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철회한다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력 주간지에서 기사를 썼을 때 이게 팩트에 기반한 거라고 독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내는 게 논평이지 않습니까? 논평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보고 보도가 있을 때 이런 보도가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평가하고 이 논쟁점을 던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왜 제대로 체크되지 않았냐. 아마 기사가 생산되면 이 기사의 취재 경위까지 보고 아마 국민의힘도 논평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기자가 유력 주간지에서 기사를 썼으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통상의 예니까요. 그런데 이걸 형사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게 정치 쟁점화로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논평을 한다는 거는요.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에 이야기하는 사실적시의 여건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한쪽을 떠나서 이런 식의 공방이 사실 양쪽이 너무 과열됨에 따른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사과해야 돼요. 논평의 영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실 유포냐, 허위사실 유포냐가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정치를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보고 있는 건데.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건 대단히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으로서. 어쨌든 그 광주 탄핵 강을 넘듯이 그걸 넘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5.18의 정신을 넘었다.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입니다만.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참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이슈가 되고 그랬던 건데. 이런 거야말로 확인을 해봐야죠. 아무리 기사를 보고 유력지고 하니까 그걸 보고 논평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게 박은식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특히 최근에 비대위원이고 말이죠. 국민의힘에. 그럼 그걸 확인한 다음에 논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다, 어떻다.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말겠습니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바꾸는데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고. 박은식 이런 분이 비대위원이니까 왜 이런 사람을 뽑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했겠죠. 그렇습니다만 지적조정 관련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단 그 사안사안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 기회만 엿보고 오면 그냥 물어뜯는다라는 느낌이. 양쪽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이건 민주당이 사과해야 돼요. 유감이라는 얘기하지 말고 잘못됐다. 깎으면 끝내면 돼요. 그러자면 자꾸 유감한다고 유감 표명한다고 그러니까. 또 쟁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민생하고 아무 관련들이 없어요. 아까 그 경우도. 이 또한 정치가 과열된 상황이다. 이건 정치 과잉의 정치 빈곤이다. 또는 정치 빈곤의 정치 과잉이에요. 정치 빈곤이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봐요. 그와 함께 꼼꼼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시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로 총선이 80일 남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완전히 소모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 내용 먼저 듣고 옵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대한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을 퍼뜨린 세력. 사사건건 국민의 앞길. 정치의 앞길을 막는 세력. 우리는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그래야만 지금 이런 독주, 이런 무법천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일정부터 하나 짚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와 회동을 가졌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벌 미스크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지금 또 선거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에서 전동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전에 윤석열 구도보다는 그 상황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친노의 자장이죠. 그런데 친노의 자장이면서 이재명 대표의 후견인입니다.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경호회석처럼 본인의 보좌관을 파견해서 할 정도로 후견인인데 이 시점에 총선 앞두고 만났다는 것이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해찬 전 대표가 2020년에 민주당 당대표였어요. 그때 총선 때 당대표였는데 그때 이해찬 전 대표가 전면에 안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어떤 공천 같은 것만 챙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나가는 것은 이낙연 전 대표가 책임을 줬어요. 왜냐하면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이해찬 전 대표는 뒤로 빠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 결과 어쨌든 총선에서 승렬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이 모임에서 그런 말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 이재명 대표 진영에서는 공천만 끝나고 뒤로 물러선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2020년 모델을 다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는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앞에 나서는 그런 것까지 좀 강구가 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천의 전체적인 틀,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누군가를 내세워서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신데 장민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오늘 그런 정도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정치적 결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본인이 밟았던 이력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할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고 지금 탈당이 있고 계속 외부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나가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연방 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당의 통합을. 왜냐하면 원래는 노선을 같이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적 후견인이라는 평가가 지금은 맞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재 영입도 굉장히 좀 눈길이 끄는데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좀 재계 쪽에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왜 좀 재계 쪽에서 찾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회가 그동안 보면 주로 이제 운동권 출신 인사들 또 법조인들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집중이 돼 있습니다.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정말 먹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점점 국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향성 이것만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입법이나 어떤 규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저는 위기에 서 있다고 봅니다. 즉 더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추락할 것인가. 그거는 뭐냐면 결국 국가의 어떤 모든 부분이 민생과 기업 지원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인들이 그동안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백지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것 같으면 이제 이거를 다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진출을 막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운동권들 자기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공천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운동권 출신이 70명이나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 너무나 국회가 한쪽 평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소 성장 뭐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저임금 1만 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기업들의 전혀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아마 각 당에서도 이제 우리도 좀 더 친화적인 기업들의 어떤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인들 좀 더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 지향점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에 많이 소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당장 자녀들 지금 기업들 어떤 취직시킬 때 다 삼성현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 주냐. 국회가 얼마나 지원해. 이거는 사실은 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같은 경우에 기업인들 영입은 저는 굉장히 그래도 국회가 좀 진일보한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양쪽 다 지금 그런 거고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운동권 의원 숫자는 넓게 봤을 때 그런 거고 민주당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조인 출신, 검찰 출신, 또 특히 경찰 출신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또 비슷한 비판을 받았던 바가 있고요. 지금 총선식에는 빨라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또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털고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라고 봅니다. 시험대이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가능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몰래 카메라로 찍은 건 맞잖아요. 공작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또 그 가방을 받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 논란이 됐어요. 그게 없어졌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이슈가 됐단 말이죠. 상당한 국민들 사이에서 무슨 명품별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야말로 쟁점화가 됐습니다. 정쟁화가 됐어요. 그럼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 되어서 이걸 받았다. 뭐로 받은 거 아니었겠어요.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돌려주고. 저는 저기 의미 없이 받은 거니까 유감이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겁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고요.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털고 가야 돼요. 이걸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처럼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거에요. 여기도 주장이 좀 다르잖아요. 네 명인데도. 국민들이 상당히 다 다르다고. 그러나 이제 국민들 일반, 국민 일반이 갖는 최대 공약수라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은 보편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치권은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았대. 대통령 분이 뭐 그런 걸 봐도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요.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처럼 다 공부하고 기사를 안 본다고요. 그럼 이건 빨리 털고 가는 게 맞아요.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명명백백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게 뭐냐. 민주주의라는 건 대표성, 책임성, 조응성 이런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다면 그거에 부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치입니다. 사법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털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재욱 원내대표는 명품백 논란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다릅니다. 수도권 출마자와 대구 경북 출마자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저는 국민들의 감성이 돌아섰다고 보거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수도권과 TK 출마자의 인식 차이가 있다. 리스크 해소 없이는 수도권 선거에서 질 거다. 특정 지역과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주장이죠. 특정 한 가지 이슈가 선거 전체를 결정짓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고 출마하는 지역에 따라 의견이 인식이 실제 다른지에 대한 질문은 어떤 생각이죠? 인식이 다르죠. 인식이 다르죠. 그러면 대구, 경북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수도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다 훨씬 높잖아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 함정 몰카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쪽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받았다는 쪽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지율이 낮은 쪽에서 더 많을 거니까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의 인식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본인들이 출마를 할 때 수도권 출마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고 대구, 경북에서는 별로 그다지 이게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핵심은 저는 이게 과연 사과를 하느냐 안 마느냐 이거 아니면 사과 아니면 사과 안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게 가령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것이 촬영된 게 2022년 9월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 이상을 공개를 안 하다가 최근에 공개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명품백을 김건희 의사가 들고 공개석상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 공개석상에 딱 그것을 들고 나오면은 이거 그때 터뜨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파고 효과가 크겠죠. 공개석상에 딱 들고 나왔는데 이거 사실 이런 거야 하고 받들으면은 그런데 그걸 안 들고 나왔잖아요. 안 들고 나와서 못한 거예요.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건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아니 그거 외에는 이것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2022년 9월 달에 한 걸... 왜 이 시점에 했느냐. 왜 기다렸을까? 왜 기다렸을까? 그러면 저라도 만약에 함정 취재가 아니라 진짜 취재가 했으면은 그런 거 기다렸을 거예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니까는. 함정 취재가 아니었다면. 아니었다면.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고 또 총선이 다가오고 또 김건희 의사 특검법까지 같이 물리니까, 맞물리니까는 이게 이 시점에 이걸 터뜨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 숙명을 하고 그리고 이 명품백을 두고 가는 과정도 보면은 녹음한 것을 저희도 다 봤어요. 오늘 새로 다 봤어요. 보면은 물론 그것을 그대로 왜 이걸 주시냐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밖에 경원들도 있고 다 하는 상황에서 그 들고 왔던 걸 다시 들고 가라고 하기도 또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 저는 용산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거기서 사과할지 안 할지 그것으로서는 국민의 민심을 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입장은 내야 되는 거고. 입장은 내야 되는데 그것이 사관이 아니냐 이렇게 양본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함정 취재다. 이 의견에는 사실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해명이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또 한 위원장이 영입했다거나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속으로는 비슷한 의견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고 외부에서 영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의 또 이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기하는 부분이고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런 활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진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뭐 윤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은 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경의라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이게 지금 다 압니다. 국민들이 이게 지금 함정 취재하고 저는 거의 공작이라고 보는데 이런 공작하는 거 이거에 대한 비판 또 이거 수사를 진행 중 했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을 보면 이런 공작에 넘어간 것도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걸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속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별감찰관 문제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일단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정말 이거는 좀 소상히 어떤 친절하게 이야기해야 될 의무를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지금 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이거는 갈등 물론 뭐 아마 이 대통령실 입장은 한 번 사과를 하게 되면 계속 공격할 거 아니야. 계속 공격할 겁니다. 아마 그쪽 공격은 상수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하느냐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쪽 공격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계속할 거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얼만큼 설득하고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해법이 나오리라 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친융계 윤재욱 원내대표와 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었죠. 한 위원장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을 좀 짚어보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탁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에 뭔가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관측,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 보이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이 걱정할 정도다라는 말도 못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이거는 사실 옴짝달싹 못한다고 보여져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는 한 반발짝? 한 보 정도를 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바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윤재형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 공작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그 노림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원보이스 이야기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도 상당히 문제는 많아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 규정상의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 관련해서 받아야 되고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그럼 인식했다라는 이야기인지 여러 이렇게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해명을 내놓는 걸 당에서 정리조차 못한다. 이거는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는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긴장관계가 뭔가 보이는, 지금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좀 건강해 가는 것 같아요. 건강해 줘간다.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대통령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요, 민주당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지금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예요, 사실은. 이해찬 대표 만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현재 리더십이 실정된 이유가 뭡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실정됐다고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원보이스만 나왔던 거예요. 친명과 비명과의 갈등이 증폭됐던 거고 탈당까지 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그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김경룡 비대위원이나 누가 또 얘기했죠? 어떤 뭐, 새로 들어온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에 당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못한 거고요. 비대위를 잃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용호 의원, 화태경 의원 등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대위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해라,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제가 아까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 보편타당하게 국민이 어떤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몰카 공작하고 그건 나쁜 거죠, 당연히.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알려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긴장관계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전향적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거는. 윤재 원내대표의 말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아니, 아까 우리 송옥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과 너무 다르죠. 이걸 지역 차별의 취지로 이렇게 비판을 한다, 되돌려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비대위 왜 만들었습니까? 전 이 한동위 위원장이 이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각을 세면 안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국민이 약간의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네? 수직적 당정관계 수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직적 당정관계를 발표하는구나라고 느껴진다면 이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대통령이 충돌이 돼서 대통령이 안쳐놨더니 너무 심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이 상황은 민주당이 긴장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초반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은 너무 하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건 차라리 국민의힘에겐 좋은 조짐이다, 이렇게 봐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 내용 듣고 이 내용 이어갑니다. 한동훈 위원장,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아쉽다, 걱정할 만하다라는 말로 김건희 호위무사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들께서 한 점 아쉬움이 없으시도록, 걱정을 다시는 하실 필요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히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걸로 보십니까? 일단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도이처모토스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다 지금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총선의 최대 현안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이거 꼭 사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사과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일단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견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로 했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결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도이처모토스 주식 투자는. 그래서 이거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도입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거부권을 그대로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 분류를 하고, 지금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2부속실을 설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 직제개편을 해야 되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이 직제개편을 하면, 비서실장이라도 나와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2부속실을 왜 우리가 대선 공약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설치를 하는지. 그러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그때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받은 병품백을 한 번도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적으로는. 그럼 그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하는 걸로 분리 대응을, 그리고 그 대신 함정으로 취재한 거. 이것은 단호의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할지가 관심인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나서서 할지. 그리고 방식이 언론 인터뷰도 있을 테고, 기자 간담회도 있을 테고, 다양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빨리 설명을 했더라면, 사실은 이게 김 여사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을 것이고 등등 할 텐데, 문제가 자꾸 어떤 면에서 확대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신년 기자회견에서든지 할 텐데, 그러면 아마 기자들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때 언급을 하는 정도로 하는 것들이 지금에서는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지금 일요일이 다 돼가는데, 신년 개정을 할지, 대담을 할지.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문제가 또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지 아직 수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직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거 물론 결단만 내리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어떤 궁금해하는 지점, 눈높이,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해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본질 자체를 놓고 과연 이게 문제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논쟁으로 또 이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제3지대 내용도 짚어보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등 제3지대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 빅텐트 가능성이 일단 주목이 되고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창당 다음 날에 합당하자고 하는 것도 그 당의 구성원단의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선거로부터 역산할 경우에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일정에는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이런 말을 하셨고, 이준석 대표는 또 빅텐트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제3지대라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제3의 선택지를 국민에게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제3의 선택지라면 지금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빼놓고 거기서 합리적인 사람들이나 이렇게 중간에 모여서 융합을 해야지 제3의 선택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3지대를 보면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를 비교해서 조홍천, 이원욱, 그리고 양양자, 금태섭, 전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류호정, 정의당 출신 한 사람 있고, 국민의힘 출신은 이준석 전 대표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필요하죠. 같이 해서 제3지대를 만들면 필요한데,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까지도 본인은 보수의 노하우의 방조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위기에 빠지면 자기가 구하러 가겠다. 그럼 본인은 여전히 보수 쪽에 발을 돌려놓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거의 동상이몽 쪽이니까 지금 단기간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선거 연대 방안을 이야기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총선 치르고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텐데 어느 선택지가 자기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할까요? 글쎄, 이준석 대표도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아직은. 왜냐하면 이 제3지대라는 게 시간은 없고, 그리고 이거 뭔가 당위성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성공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제3지대를 요구하는 중도층의 비율이 분명히 있잖아요. 40%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제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이른바 느슨한 연대를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비례대표는 따로 내고 지역권 단일을 낸다든지 지역권도 분배한다. 이런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했어요, 이제는.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대표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제 대표됐으니까.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10티비랑 고윤타임 지났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고윤타임 지났으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 신당, 이거 제3지대는 있으나 많아요. 각자 도서는 말도 안 돼요, 이거. 이게 되겠어요? 누굴 찍어요, 그럼? 여러 명이 쭉 나왔는데. 결국 양극화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2월 달에도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창당 다음 날 합당하자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본인도 지금 이 민주당 쪽하고 합당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아예 시작하지 말든가. 사명감으로 이걸 가져야지 공천, 어디 또 지역 군비하고 아주 정치 현실 공화국으로 들어가면요. 기존의 정치 문법과 뭐가 다릅니까? 이들 뭔가 다르구나. 빼치에 연연하지 않는 뭐가 있구나라고 하고 4년 후를 기약한지 이렇게 가야지 성공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 당장 한 두 달 80일 남았는데 너 어디 가면 어디 가고 빼치 달고 무슨 과거에 전 의원도 있잖아요. 지금 정태균 전 의원도 있고 말이죠. 전혀 많아요. 천하람 이런 분들도 이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이기인, 허우나 이런 분들도 또 의원하다 탈당하니까 비례대표는 없었겠지만 또다시 빼치 달기 위해서 그 당에서 안 되니까 친윤이나 친명이 안 되니까 나왔다. 그건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요, 국민들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제 상황도 좀 짚어보면요.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 수락 연설 도중 감정이 좀 북받졌던 건지 수차례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통영보다 이재명 대표보다 뭘 잘하냐고 묻는다면 개혁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준석이 하자고 했던 것에 부분집합보다도 못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개혁신당 창당대회 대회장에 화환을 보냈고 이준석 대표는 한 위원장이 본인이 하자고 했던 것에 부분집합보다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견제구를 날렸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글쎄요, 본인은 개혁, 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떡볶이 금지법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게 개혁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하고 떡볶이 먹는 거 금지시키는 법 만드는 게 개혁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말이 앞뒤, 본인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도 맞지가 않잖아요. 골든타임 지나갔다면서 왜 또 연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65세 이상 지금 폐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뭘 하겠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보수주의면 보수주의 마름대로의 어떤 지향점, 개혁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이라는 게 결국은 혼자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뛰어야 되는데 그럼 난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개혁 나가라고 그러고 그럼 본인은 어디 나갈 건데요? 본인은 어디서 싸울 건데요? 싸움부터 정하지 않고 그러면 허은아는 어디서 싸울 거고 이익은 어디서 싸울 거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갈 데서 싸우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본인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절하고 절박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걸 결기를 보이고 나는 진짜 어디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에 대한 진정성은 있겠지만 아무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정당이 맞나라는 솔직히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럴 정도 생각이 들 텐데 지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창당을 하는 거니까 정당은 맞고 어디서 싸울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리 패를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총선 격전지를 하나씩 짚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을 선언하면서 인천 계양을 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각오와 야권에서 나오는 목소리 함께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저는 계양을 해가서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원희룡 장관이 파트너로 오면 지역구에 좀 발이 붙이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 브로마이드만 갖다 놔도 됩니다. 그래도 이겨요? 이재명 대표는 비우겠지만 브로마이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두 사람의 지역구 사무실 정말 가깝습니다. 이게 뭐 현수막을 내걸면 그냥 양쪽이 보일 정도로 가깝다고 하는데 지금 현직 지역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게 출마를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비례로 가느냐 불출마를 하느냐라고 했지만 최근 이 선거 사무실을 굉장히 큰 규모로 또 역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고요. 바로 맞은편에 원희룡 전 장관이 또 사무실을 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과연 공천까지 갈 것이냐. 왜냐하면 백브리핑을 들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현장에서 있었을 때 그럼 확정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는 곳에 뭔가 따라가겠다라는 취지로도 들리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열려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좀 굳어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다른 곳으로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렇죠. 지역구를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는 비례대표도 지금 준연동형이 유지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선택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브로마이드만 붙여놔도 이길 것이다. 저는 인천 계양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민심이란 건 계속 견모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철옹성이다 이런 판단이 있기도 하지만 언제 표심이 바뀔지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은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정신이죠. 싸우기 버거운 상대인 것도 맞습니다. 그걸 전제로 전략을 수립하고 해야지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은 선택지에서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인천 계양을은 국민의힘한테는 사실 조금 험제로 통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최대 변수가 뭘까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서 계속 국회의원을 했고 재보선 때, 2000년 이후에 재보선 때 한 번 국민의힘 계열에서 차지한 거 외에는 2010년? 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으니까 일단 흠지는 맞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만 처주 때 가면 송영길 전 대표가 빠져나온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원래 경기도지사를 하다가 인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물론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예상보다는. 많이 났지만 인물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수가 있다고 보니까 윤영선 장기위원장 대신 원희룡 장관을 지금 전장을 투입을 한다는 거죠. 투입을 하면 두 사람이 대결이 될 텐데 이게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또 정권심판론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이 공격 포인트를 잡겠죠. 아마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정치 논리가 지금 지배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대장동 1타 강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어떤 사본 리스크를 계속 덜쳐낼 거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전국 개항월 선거가 아마 전국 표심을 반영을 하는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야당 대표심판론이냐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봅니다. 그렇게도 전망을 하시는 거고 인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국 유세 지원을 과연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도전 정치는 항상 도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아마 전개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개항월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인천과 그다음에 수도권, 김포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의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과의 어떤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개발 현안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매일 예를 들어서 재판 가는 당대표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전직 국토부 장관이 와서 뭔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걸 뽑을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어떤 진심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르마이드만 갖다 놓고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어떤 안의함들은 선거를 굉장히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전력 투과하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내에서도 오늘 아마 이해찬 전 대표하고 회동을 할 텐데 이 문제도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인지 뭐 등등해서 아직 저는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변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앞서 토크 중에 송평론가님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멘트를 해주셨죠.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를 저희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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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의 주택가에서 수은 건전지를 교묘하게 숨긴 애견 사료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인근 반려견을 노려서 가짜 사료를 뿌린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은 건전지가 든 가짜 사료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산더미처럼 나오더라고요. 사양제 나와서 보니까 되게 구석구석 뿌려져 있었대요. 콩알만한 크기로 겉은 갈색 사료 같지만 속에는 건전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은 건전지를 일반 정상 사료와 비교해봤습니다. 반려견들이 일반 사료로 생각해 쉽게 삼킬 수 있을 만큼 색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특히 가짜 사료가 발견된 곳은 전체 12가구가 모두 반려견을 키우는 주택의 옥상으로 경찰은 누군가 옥상에 침입하거나 근처 건물에서 던져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장점막 손상 같은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고 소화기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입주민들의 단체 SNS 대화방은 지난해부터 같은 사료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의 반려견 심터에서도 사료로 위장한 수은 건전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동물학대 미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경찰은 재물손괴미수로 사건을 접수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은 건전지를 교묘하게 숨긴 애견 사료가 발견돼 논란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일반 사료로 착각할 만큼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 이 사람을 잡아서 범행 동기를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가짜 사료 수은 전지를 굉장히 알갱이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갈색 뭔가로 감싸서 강아지들이 사료로 착각하게끔 만든 이건데 이게 뿌려진 데가 서대문관 빌라 옥상인데요. 이 다세대 주택 12가구가 모두 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이런 것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범인을 잡아서 범행 동기를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상에서 뿌려져 있으니까 지금 수사 기관에서도 뭔가 누가 몰래 침입하거나 주변 다른 건물 위에서 이렇게 던져서 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아파트 다세대 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는 작년부터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한 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런 범행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5월에 성동구 반려견 심퇴에서도 이렇게 사료로 위장한 수음 건전지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요. 강아지들이 삼키면 이걸 수술적 방법으로 제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수음 중독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강아지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재물손괴미수권으로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혐의가 아니라 재물손괴 혐의인 것 같아요. 미수 혐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물학대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아지들이 먹고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결과까지 지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재물손괴 미수로 입건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사료가 본인이 산 거라고 하면 재물손괴로도 처벌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동물학대 같은 경우에는 미수죄가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서 이 길고양이 쉼터에 놓인 사료에 부동액을 뿌렸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료를 송개한 것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특히 길고양이들은 여러 곳에서 음식을 먹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령 고양이 사체가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이 뿌린 사람이 내가 뿌린 걸로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먹고 온 게 아니냐라고 하면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로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재물손괴 미수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려견 관련 사건 하나 더 볼 텐데 죽도를 갖고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 이를 생중계한 유튜버가 또 경찰에 체포됐어요. 네. 이거는 뭐 현장 영상이 그대로 송출이 됐기 때문에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인데요. 죽도로 강아지를 막 때리고 목줄을 강하게 끌어당겨서 강아지가 겁에 질려서 막 누워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학대 행위를 하는 모습이 유튜버 유튜브 생방송으로 그대로 송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동물도구 보호단체가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건데 그런데 이제 후원금 받을 은행 계좌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걸 노리고 이런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후원금을 노려서 동물을 학대하는 인터넷 방송 이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할 방법이 여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송출 자체를 중단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마땅하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방송을 보고 동물학대 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피학대 동물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분리 조치를 하기가 일정 기간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 동물은 재물로 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스위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유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좀 전향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다음 소식도 짚겠습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 이름, 뜻모를 외래어가 많거나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정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영문과 전공을 했는데요. 외국어에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저도 어렵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긴 아파트의 글자 수가 무려 25글자라는 거예요. 25글자요. 이걸 우편 택배 보낼 때 주소를 어떻게 쓰겠어요.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약칭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약칭도 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 좋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꾸 센트럴 붙이고, 에듀 붙이고, 지명 붙이고, 이름 붙이고 자꾸 붙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우스꽝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동 위에 있는 정원 이름에 앙드레 시트로엥, 벨르빌르 이런 알 수 없는 프랑스 이름을 붙여서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이름 멋있게 짓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여기에 사는 아이들 미화방지 교육할 때 어느 집 사는지 주소를 알려줄 때 아이들이 이걸 외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또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택배 같은 거는 약자를 쓰면 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좀 순우리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짧게 감명하게 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개선을 위한 방침을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공동토론회까지 개최하면서 좀 이런 자정작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고유지명 활용하고 외래어도 자제하고 최대 10글자 정도만 써라. 이런 얘기들 공관으로 내놓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참여한 건설사들도 명진 개선 작업에 동참하겠다. 자진해서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집값 때문에 실제로 법정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지역의 이름을 아파트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자제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한 화물 비행기가 이륙 직후 엔진에 불이 붙어 비상착륙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 아찔한 사고였어요. 또. 네. 보잉사 항공기의 기종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항공에 비상착륙을 했는데 지금 엔진에 불이 붙은 거예요. 비행기 엔진이 4개인데 두 번째 엔진에 테니스 공 크기만한 구멍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보잉 747 다행히 여객기가 아니라 화물기였고 승무원 5명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 없이 그냥 기체 손상으로만 마무리된 사건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이런 보잉사 항공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불과 사흘 전에요. 미국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 장관이 타고 있는 군용기. 이게 737기를 개조한 군용기인데요. 여기에 산수 유출이 감지가 돼서 이걸 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일본에서 조정석 창문에 균열이 일어난 사건. 또 얼마 전에 오레곤주에서 보잉 맥스 7379 항공기가 문짝이 그냥 떨어져 나갔잖아요. 상공에서. 그리고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기종이 있는데 나인 지금 사고 나인 항공기 기종을 놓고 에잇 기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잇 기종이 보잉 맥스 항공기 나인 기종의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14대 정도가 지금 운항되고 있는데 우리 당국에서도 좀 점검을 하라. 이런 본문을 보내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잉사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잘못이 맞다라고 하면서 품질 점검하겠다고 하고요. 또 점검팀도 파견을 하겠다고 하고 품질 개선 위에 특별 고문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점검, 특히 미국 당국에서도 긴급 점검하면서 운항 일시 중단한 상태거든요.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지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허주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